K-PATA 초대석 자 오늘은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드라마의 주역 다양한 배역을 멋지게 소화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만들어가는 배우 강소라씨가 3년 만에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강소라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3년 만에 원래 텐션이 더 높아야 되는데 제가 높으면 또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3년 전에 우리 소라씨가 나왔을 때도 제가 이렇게 감기를 감기 걸려가지고 스카프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그때도 똑같은 스카프를 쓰고 계셨었어요 어머 이거 3년 만에 처음 쓰는 건데 이게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 강소라씨는 3년 만에 만났는데도 얼굴이 오히려 3년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쵸? 근데 선배님도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 이게 여자들끼리 이런 수다 남자들이 들으면 너무 웃겨요 스몰 토크죠 네 스몰 토크죠 너 왜 이렇게 어쩜 나이를 안 먹니? 어 근데 우리 소란 진짜 그러네 아니 얼굴도 어떻게 맑지? 아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네 메이크업 했어요 이 샵 너무 좋다 이 샵 너무 좋다 티가 안 나나요? 저렇게 맑어야지 사실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면 화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좀 텁텁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소라는 엄청 맑게 잘했네요 네 한올 한올 네 공들인 메이크업입니다 전화보도 하나 줘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소라씨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려 3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강소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써니! 제가 써니 때부터 우리 소라씨 굉장히 강렬하게 봤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여성스러워진 거죠? 그렇죠 그때 느낌이 그때와 지금이야 똑같겠지만 그때는 뭐 완전 가다듬어지지 않은 근데 그때 참 멋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소라씨한테 있잖아요 약간 네 있죠 그렇죠? 네 의리 막 이런 거? 의리 있죠 있죠 액션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여자 배우분들하고 되게 케미가 또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여배우의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김지연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소라배우님 2020년에 영화 해치지 않아 이후로 3년 만에 선택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소라배우님의 차기작이라서 벌써 기대 중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첫 작품 이런 건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작품으로 다시 할까 고민 많이 되죠 드라마 어떤 점을 보고 아 이걸 해야겠다 드라마가 저희가 남이 될 수 있을까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되게 끌렸던 점이 동화책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본 게임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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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하냐고 에서부터 되게 마음에 확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미묘한 합격이 남아있고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이혼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하는 부부도 꽤 있잖아요 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나 제이 씨가 강소라 님 얼굴에서 광채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강소라 님 시원시원한 발성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 드라마 복귀 소식 듣고 꼭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마 이야기 자세히 해주세요 아 자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 어머 바로 내일 네 내일 OTT 사이트에서 공개가 되네요 네 저희 수 목 드라마고요 9시에 이제 첫 방송을 합니다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 극 중에서 변호사 역할 네 오하라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네 근데 한 번 이혼을 했어 네 경험이 이혼을 한 이혼 전문 변호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네 그렇죠 고객에게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고 남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은 누구예요 전남편은 장승조 씨가 전남편 역할을 맡았고요 전남편이 이제 제가 맡은 오하라랑 같은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전남편도 변호사예요 네 사내 커플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 네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같이 일을 해요? 이혼하고 나서 2년간은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이제 위자료를 월에 이제 300만 원씩 주다가 이제 남편 사무실이 망한 거예요 따로 나가서 차렸는데 그래서 그 위자료를 못 갚아서 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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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지격태격 아웅다웅 하면서 지지고 볶는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는 약간 코믹이에요? 경쾌함? 경쾌해요. 되게 그런 걸 너무 심각하게 풀어내진 않았고요. 강소라 씨가 여주인 거 보면 약간 좀 리듬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빗금 50개 걸린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좀 음표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경쾌함이 있거든요. 이혼 전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 일한다는 설정. 이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라 씨가 맡은 오하라 캐릭터의 성격은 어때요? 제가 맡은 하라는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리고 방송도 출연하는 스타 변호사이기도 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감정도 숨기질 못하고 애 같기도 하고. 제가 그전에 했던 역할이 혼자서도 잘 헤쳐나갈 것 같은. 씩씩하고 건강한. 쟤는 어디 내놔도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이면. 하라는 그것보다는 이제 쟤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좀 미채로운 데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너무 완벽한 변호사인데. 딱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생활 보면. 허당기도 있고. 애 같고 감정도 주체 못하고 열도 잘 내고 슬퍼하기도 잘하고.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남편 장승주 씨는 어떤 캐릭터예요? 아주 뻔뻔하고요. 능청스럽고. 어쩜 쟤는 감정을 저렇게 잘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아주. 그렇군요. 능구렁이 같습니다. 이 OTT 드라마 몇 회예요? 저희가 12보작이에요. 그럼 매주 20개에서 하나씩 하나씩? 네네. 감질난다. 감질나. 그래도 너무 재미있으니까 매주 20개 사람들이 기다리겠죠? 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법정에서 많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대사 외우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률 용어가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혼 얘기고 사람 사는 얘기다 보니까 자막 같은 게 없어도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그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법정에서 그런 것도 보고 그러셨어요? 법정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은 주로 민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드라마에선 그게 좀 극대화돼서 배심원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촐하고 조촐해요. 너무 허망하게 끝난다고 금방. 네. 이 지혜 씨가? 저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혼할 때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건 그야말로 개싸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개싸움 볼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그렇구나. 법정까지 가는 건 진짜 복잡할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합의에서 끝내야 되고요. 소송까지 가면 정말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지가 강력을 막 해야 되잖아요. 사사건건 그 일거수일투족 그게 다 보여야 돼서. 진짜 파괴가 되는 거지. 네. 정말 사랑했던 그 감정이 아예 없어지고. 정말 끝판왕까지 가는 거죠. 바닥까지. 개싸움 드라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또 법정까지 가시는 분들은 또 오죽하면 또 각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잖아. 합의에서 안 끝나니까 이제 굳이 가는 건데 실제 법정 소송물 이렇게 하게 되면 1년도 넘을 수도 있고 그동안은 계속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요. 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법정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위에 좀 올려주세요. 그 지 나은 씨가? 대한민국 드라마는 변호사 검사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법정 드라마가 많잖아요. 남이 될 수 있을까가 다른 법정 드라마 변호사 드라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혼 변호사라는 게 좀 다르겠죠? 네. 이혼 변호사 얘기가 전문적으로 나온 드라마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혼을 한 이혼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라서 이혼을 한 저희 하라랑 은범이의 줄거리도 하나가 가고 의뢰인들 줄거리도 가기 때문에 그게 또 묘하게 연결이 되기도 해요. 거기서 나오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현실성이 있고. 그렇죠. 어떤 이혼 변호사는 자신의 결혼은 완벽한데 늘 이혼만 상담하는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뭔가 거리감이 있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원래 사람이 한 번 해보면 경험이 엄청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내일처럼 막 몰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절대 흥분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거를 꼭 증거를 잡아놓으셔도 돼요. 그 대답하시면 불리할 수 있어요. 강화영 씨가. 소라님 또박또박 설명도 잘하셔서 진짜 법률 변호사님과 상담 코너 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이신데요. 그런데 진짜 딱 어떤 변호사의 느낌이 나네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나 봐요. 이혜민 님이.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게 매우가 아니라 정말 이혼변호사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도 이제 제가 해본 예능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이혼변호사님들이. 맞아요. 자문으로도 나오시잖아요. 네. 나오시잖아요. 패널로도 나오시고. 뭐 정말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하실 일 있으면 꼭 자기한테 오라고 이러면서 주변에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뭐든지. 감정도 힘든데 이거 뭐 소송까지 가야 되고 서류 써야 되고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업도.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하지만 그거 찢어질 때 엄청 오래 걸리고. 진짜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이거를 누가 가져가네. 나누네. 어우 경험이 있네. 경험이 있어. 그렇대요 정말. 치사하게 무슨 진짜 여행백까지도 다 나누고.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잖아요. 나 너한테 이거 진짜 주기 싫어. 그치. 내가 차라리 이거 버리는 안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줘. 그러니까 변호사비는 내가 쓸망정 손해를 줘. 너한테는 볼지언정 너는 줄 수 없어. 네. 감정 싸움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애아빠 애엄마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맞아요. 낭육권이 걸리면 정말 훨씬 힘들어집니다. 우리 또 소라 씨가 또 몸매가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트 같은 거 입었을 때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입으세요? 예전에 미생에서 있을 때는 주로 편하고. 왜냐하면 정말 이제 누구한테 보여지는 거라기보다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잘 편하게 해야 되는 수트였는데 이번에는 좀 대외적으로 변호사처럼 보여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더 예뻐진. 좀 걸리시하고 예쁜 수트가 많이 나와요. 지금 뒤에 그 포스터도 정말 멋지네요. 포스터. 얼핏 보면 무슨 연애 치정 드라마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왔죠. 포스터가.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저 늘 지난 각선미. 다리를 꼬으신 우리 강소라 씨 보실 수 있고 옆에 장승조 씨. 같이 다리를 꼬고 있구나. 이 진아님이 요즘 남편과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니 삐걱대는데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정보 좀 얻어야 하는데요. 정보를 얻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반면 교사 삼으실 수 있죠. 오빠 우린 저렇게 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애로부부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게 싫어하야 이러지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더 그런 거는 오히려 방송에서 표현을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방송용으로 편집을 하는 거 같아요. 와 그래서 참 남이 둘이 많아서 산다는 건 이건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남이 님이 되기 참 힘들죠. 진짜 님 하나에 저만 하나만 찍으면 남이고 남에서 저만 하나만 빼면 님인데. 맞아요. 그러다가 놈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9202님이. 소라 언니 미생 이후로 오랜만에 커리어 우먼 정작 입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일부러 변호사처럼 전문직 여성처럼 포멀하게 입으신 건가요? 오늘 포멀, 위에는 포멀인데 밑에는 좀 청바지 입어서 살짝의 캐주얼함을 한 스푼 덜어보았습니다. 뉴욕커. 박민지 씨가. 남편과 이 드라마 같이 봐도 될까요? 부부에 관한 내용이니까 괜히 둘이 같이 보다 싸우진 않을까요? 혼자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같이 보는 게 나을지 추천해 주세요. 어떨까요?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많이 다투긴 하지만 저기에 나오시는 사연의 주인공들까지는 아니니까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뭐 티격태격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세요. 그치. 저기까지 가면 진짜 바닥이다. 우리 서로 좀 참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혼을 한다는 과정은 되게 막연한데 실제 이렇게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이 보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돌입을 딱 시작하게 되면 저렇게 힘든 일이구나. 빠져나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간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들이 딱 개입이 되면 물론 이제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할 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시작을 하게 된 이상 접을 수도 있지만 가야 하니까. 그런데 다 뭐 남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얘기일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둬서 손해낼 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뭐 박민지 씨 같이 보시고요. 곽대희 씨가. 극중 소라 님의 수입료는 얼마인가요? 오늘 오후에 상담 가능할까요? 비싼 변호사인가요? 비싼 변호사겠죠. 아무래도. 스타 변호사이기 때문에 수입료는 좀 단가가 있는 편이고요. 상담 대신에 방송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방송 게스트로 나오시면 좋은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할 때. 그런 거 대사에 다 있죠? 대사는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런 스타 변호사랑은 상담할 때 모래시계 딱 놓고. 맞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볼 봤는데 한 시간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상담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료만.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바로 돌입해야 되겠다. 그렇죠. 날씨 좋네. 식사하셨어요. 스몰톡 없어요. 그런 건 안 돼. 그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어쩌시려고 하시는데요. 바로 얘기를.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죠. 한미리 씨가. 남이 될 수 있을까 예고편을 봤는데 전남편이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헐. 설마 장승조님이 극중에서 소개팅 시켜주신 거예요? 말이 돼요? 입을 막. 입을 틀어막고 봤습니다. 정말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위자료를 준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위자료를 안 주는 조건이 제가 재혼을 하면 위자료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재혼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후배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럼 이제 소라 씨는 나가고? 네. 소개팅인 줄 모르고 나가게 됐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으면 또 다른 멜로가 펼쳐지는 건데. 마음에 들지 아닐지는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그러네요. 땡기네요. 7001님이 이혼 부부의 이야기인 만큼 드라마 속 대사들도 남다를 것 같은데 대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나는 사랑을 지킬 수 있었는데 사랑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랑을 잃었다는 거는 손에 쥐 수 있었지만 놓쳤다는 거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후회할 짓을 남겼기 때문에 사랑을 뭔가 빠져나가게 했다라는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사실 모두 지키고 싶은데 어떤 때는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랑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고 싶었는데 잃었다. 잃었다. 여순진 씨가. 변호사 역할 너무 잘 어울리세요. 봉방사수 할게요. 촬영하면서 재미있었던 비하인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네요. 소라 씨가. 하긴 제작자분들이나 감독님이 너무나 저격을 캐스팅했겠지만 어떻게 잘 어울릴까.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비하인드 에피소드. 근데 제가 늘 홍보를 다닐 때마다 이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촬영을 마쳐가지고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 겨울에. 겨울에. 입이 굳어가지고 대사가 잘 안 되고 어버버버하게 되고. 그래도 야외보다는 신뢰가 많았을 텐데. 근데 겨울 오히려 겨울이 되면서 야외 촬영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옷은 또 변호사답게 또. 입어야 되니까. 코트 패딩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멋있는 코트를 입어야 돼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드라마 제목과 같은 제목의 노래예요. ost는 아니에요. 어떻게 좀 딱히 골랐어요. 볼빨간 사춘기와 스무살에 이 노래 알아요? 남이 될 수 있을까. 남이 될 수 있을까. 다 들어서 들었네. 네.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강소라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혹시 우연히 목격하셨다면. 목격담. 미담 같은 거 있으시면. 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런 무료입니다. 자 볼빨간 사춘기와 스무살에 남이 될 수 있을까 듣고. 4부에서 뵐게요. 과정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문화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에 볼수록 매력적인 배우 강소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날이 활짝 일려 있어요.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요. 진짜 변호사님이 오신 줄 알고. 부부 상담이 왔네요. 정은혜 씨가. 강소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들 셋의 막내 며느리인데 명절 제사 생신 저 혼자 다 준비하는데 벌써 16년이 됐네요. 슬슬 화가 올라와요. 그래도 이혼은 남편이 착해서. 점점점 이거 이혼 사유 되나요? 명절 제사 생신까지 혼자 준비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다 계신데 외국에 계신가?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 뭐 첫째 며느리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 시댁과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런데 남편분이 착하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남편분이 안 도와주시나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본인 어머님의 생신을 준비하시는데 며느리만 이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내분 입장에서는 16년이면 정말 살이가 나오실 만큼 많이 참으신 것 같고요. 오하라 변호사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그거 꽤 오래 찍었죠 이 드라마. 한 6개월 반 찍었어요. 딱 자세가 나오시네요. 이혼 사유 됩니다. 갑자기 그 마이크로 딱 이렇게 다가가더니 그 손을 16년이나 지금 며느리가 셋인데 딱. 드라마 이런 에피소드도 있나요? 며느리 시댁과의 갈등 에피소드는 그거는 그것보다는 부부 중심의 에피소드가 많나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도 그런데 막내 며느리인데 어쩌다 할 수는 있지만 16년을 내리. 사실 이건 좀 가족회의에서. 이거는 충분히 다뤄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화가 나실만 하네요. 몰빵을 하네. 자 1512님이. 남편이 연애 때부터 소라님 팬이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TV 속에 들어갈 판이에요. 남편이 시청률에 한몫합니다. 그냥 웃어 넘겨요. 네. 자 바로 내일. 내일 수목 드라마. 9시입니다. 9시. 네. 남이 될 수 있을까.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자 이혜미 씨가. 신랑이 진짜 팬이에요. 그래서 저희 AI 스피커 이름이 소라였어요. 아침마다 소라야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던 신랑의 흐뭇한 얼굴이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1593님이. 반가워요. 우리 딸아이가 드라마 미생 속에 소라 씨 캐릭터 안영이를 코스프레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대박. 와. 근데 메이크업도 그렇고 이 그 느낌이. 그 윤태호 작가님이 그려준 그림이랑 싱크로율이 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완전 인정이에요. 와. 네. 완전 인정합니다. 대박. 저보다 더 잘했다 이거는. 아 근데 따님 분이 뭐. 뭐가 있네. 내가 앞으로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끼가 다분하신데요. 보이네요. 저 볼펜 잡은 각도랑 저 표정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 앞머리 이 갈라진 거 하나하나 하면. 보통뿐 아니신데요. 보통 아니다. 네. 김진아 씨가. 연예계 대표 동안인 강소라 님. 여전히 영화 써니의 소라 님 모습과 똑같은데 20대가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안 미모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배우님만의 루틴이 있다면 꿀팁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소라 씨가 하면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살을 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꿀팁이랄 게 없어요. 굶어야죠. 어떻게 삼시세끼 다 먹고 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굶고 운동해야죠. 그렇죠. 근데 늘 굶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배우들은 또 입금 전 입금 후. 입금 후에는 살짝 좀 릴렉스하는 타입. 저는 완전 릴렉스. 릴렉스. 그리고 또 입금되면 막 빡세게.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발레를 꾸준히 하시잖아요. 요새는 발레도 발레지만 헬스를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헬스랑 요가. 그리고 이제 무조건 소식해라. 소식. 그럼 어쩌다가 폭식했을 땐. 다음 날. 다음 날. 굶어야죠. 굶어라. 네. 굶어야죠. 굶어야죠. 네. 굶어야지. 단호하시네요. 네. 굶어야지. 굶어야지. 해야지. 해야지. 네. 이 만영 씨가. 7살 딸이 우연히 소라 씨 사진을 보고 저 언니는 뭘 먹고 저렇게 이쁘고 키가 커? 라고 묻더라고요. 소라 씨는 어릴 때 주로 어떤 걸 먹고 자랐나요? 우리 강소라 씨가 지금 키가. 저 68위예요. 그런데 173 같아요. 지금 구두 신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아니 그 느낌이 프로포션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 크게 보시더라고요. 비율이 좋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컸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폭풍 성장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반해서 키 큰 편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때 많이 먹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봐야 돼. 네. 성장판이 열려있나 봐.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는 좀 잘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살 뺀다고 안 먹으면 키가 안 클 거 아니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데 요새 그런데 청소년기 아이들이 다이어트에 너무 몰입을 한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긴 해요. 키가 안 큰데. 안코라 씨는 뭘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우선 쉬는 시간마다 매점을 매번 갔고요. 아주머니가 제 걸 따로 빼놓을 정도로 VVIP였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택시 아니 택시가 아니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준 돈을 이제 걸어서. 걸어서 가고. 편의점을 많이 갔었죠. 그때 뭐가 게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어? 그 당시에 이제 불량식품도 많이 좋아했고요.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좋아했고. 빵. 빵. 빵이었죠 저는. 지금은 뭐가 좋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한창 일하고 있어서 빵을 거의 못 먹고 있고 그냥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샐러드 아니면 한식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리도 잘해요? 요리 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제일 잘하는 건? 제일 잘하는 요리 찌개나 국 종류 뭐든지 넣다 보면 맛이 근접하게 가더라고요. 유현현 씨가. 수제비 먹으면서 듣다가 굶어야지에 목이 메이네요. 수제비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굶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차려야지. 아니 수제비 먹어도 맨 처음에는 호박 같은 야채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김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김치. 김치. 염분 많지. 안 되지. 단호하지. 또 단잔 단잔한다고 수제비 다 먹고 또 간식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수제비 먹으면 간식 땡기지. 땡기지. 수제비를 끊어야지. 끊어야지. 네. 단호하시네요. 정진경 씨가. 언니 이목구비가 제 미래보다 뚜렷하네요. 제가 약간 찌네요. 두부상이 아니라서. 맞아. 맞아. 요즘 두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랍상 두부상이 있더라고요. 아랍상인가 그러면? 전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두부상보다는. 근데 굉장히 우아한 아랍상. 감사합니다. 이 헬라나 씨가. 싱가포르에서 전광판의 소라 씨를 봤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외국에서 빛내주어 제가 다 자랑스러웠어요. 싱가포르 전광판에 왜? 제가 아마 했던 렌즈 광고가 붙어있던 것 같아요. 그게 동남아까지 같이 들어가는 광고라서 보셨나 봐요. 와 이런 거 있으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찍어야겠네요. 그렇죠. 소라 씨나 소라 씨 엄마가 봤을 때 눈물 나지. 그럴 때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싱가포르에 가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강소라 씨 하면 또 써니 많이 기억하는데 영화 써니 OST 써니 배우들이 함께 부른 빙글빙글 듣고 올게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또 강소라 씨의 궁금한 질문 재미있는 목격담 있으려나 미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케이 최파타 초대석 케이파타 강소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인숙 씨가 안경점 가면 강소라 렌즈 주세요 하는 1인입니다. 모델 잘 썼네요.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은 이 렌즈 안 끼셨죠? 네 저는 렌즈를 안 꼈어요. 끼면 훨씬 더 예뻐요? 끼면 저는 근데 연기할 때는 아무래도. 그렇지 연기할 때는 끼면 안 되죠. 칼라 렌즈나 써클 렌즈는 끼지는 않고요. 네 평소에도 잘 렌즈는 안 끼는 것 같아요. 미용 렌즈는. 고현진 씨가. 소라 님 너무 재밌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고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화장 언니 소라 언니 덕분에 즐거운 오후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라 씨가 이제 그거 유형은 어떻게 돼요? 뭐 아이 뭐. 아 MBTI요? 저 아이랑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활발하게 있을 때는 ENFJ 집에 이제 일 안 하고 있을 땐 INFJ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배님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인프피예요. 인프피? 몰라 근데 저는 제가 해본 게 아니라 우리 라디오 스태프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내가 자기다고 한 거예요. 엔프피가 아니고 인프피. 저 아이예요. 그러시구나. 이공인 님이. 소라 님 내일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 첫 방할 때도 수집이 안 드실 건가요? 간식도 안 드시면서 드라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드라마 다 끝났으니까 조금 릴렉스하면서. 내일 하고 나서 26일에 스케줄이 있고 그 사이엔 또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2, 3일 동안은 먹을 수 있어요. 어우 너무 멋져 배우의 삶.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뷔페 가야지. 그럼 먹어야지 할 때는 뭐 먹을 거예요? 뷔페 가요. 뷔페 말고. 집에서. 이 드라마 볼 때 뭐 먹을 거예요? 집에서 치킨. 마라 족발.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을 예정이 있고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먹을 거를 적어놔요. 이날에 뭐 먹어야지. 계획을 세워놔요. 너무 와닿아요. 전 제이거든요. 진짜 멋져 멋져. 자 장서연 씨가. 소라 님은 입술이 굉장히 예쁘신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예쁜 곳은 어디예요? 저는 소라 님 입술이 진짜 진짜 부러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입술 얇으신 분들이 부러운데. 정말? 그런 입술이 너무 예쁘죠. 우리 소라 씨는 눈썹도 너무 예쁘고 눈썹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피부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이쁘다는 거지 다른 게 밉다는 게 아니에요. 다리는 너무 예쁘죠? 본인이 발이 흐뭇하죠? 다리에 피나는 관리와 노력으로. 정말? 네 그럼요. 다리는 누가 닮았어요? 이렇게 붙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키가 크신 편이라서 엄마 체형을 닮은 것 같고 붙는 편이라서 엄청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요? 잘 때 이렇게 베개 맞춰놓고 올려놓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 해줘야 되고. 그렇구나. 구두를 조금만 신어도 엄청 부어요. 근데 뭐 우리가 봤을 땐 부었는지도 모를 정도죠? 아무래도 관리를 한 상태만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전을 못 보시니까. 참 0202님이 남이 될 수 있을까 포스터를 보니까 강소라 씨, 장승조 씨 두 분이 이혼한 부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던데 이게 결말의 스포일까요? 오 글쎄요. 따뜻하지만 뭔가 슬픔이 묻어나지 않나요? 저 때부터 시작인가? 네. 저 때는 약간 저는 좀 무심한 듯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승조 오빠 눈빛도 마냥 촉촉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와 근데 포스터를 자세하게 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포스터를 또 자세하게 봐주셔가지고. 와 근데 진짜 멋지네요. 이 포스터가. 정말 치정 멜론처럼 나오긴 했는데 무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좋아요. 자 임은지 씨가. 소라님 다리는 혹시 계속 길어지고 있나요? 최근 화보를 봤는데 다리 길이가 뽀샵인가 믿기지 않더라고요. 혹시 다리보험도 드셨나요? 그거 다리보험 들어야 되지 않아? 다리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들어야 되나요? 그런 다리는 잘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혜영 씨가 다리보험 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오 근데 뭐. 다리보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계속 길어지어요? 잘하나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이 기술이 느시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우리도 막 이렇게. 아닌데 워낙 다리가 예쁘니까. 카메라 이렇게 거꾸로 들면 하체가 더 길어보인다고 하잖아요. 김수린 씨가 배우분들은 촬영할 때 뭘 많이 먹나요? 밥차가 맛있어야 촬영이 잘 된다는 분들도 많던데 소라배우님은 이번 드라마 촬영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뭐예요? 드라마 촬영하면서 저는 샤부샤부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무한 리필 샤부샤부요. 그렇지. 그런 거는 좀 살이 그래도 좀 들지잖아요. 약간 야채를 먹는다는 뭔가 마음에 위한 안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코끼리도 채식동물이잖아요. 노하우가 많네 우리 소라 씨가. 맞아요. 샤부샤부가 되게 좋대요. 야채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뭐 기름기 싹 빠진 거 먹었으니까. 단백질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광고 듣고요. 우리 소라 씨가 어머 뭐예요 벌써 끝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김현기윤 씨가. 오늘 최파타에 나오셔서 강소라 씨 성격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네 맞아요. 김이슬 씨가. 소라 씨 자주 나와주세요. 진짜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이에요. 솔직하고 너무 매력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코너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 저 함께하는 코너. 네 뷰티와 어떤 다이어트에 관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소라 씨 정말 한 시간이 다 됐는데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제가 3년 만에 나오는데 그때는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언니랑 또 선배님이랑. 언니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시간도 금방 갔던 것 같고 자주 불러주세요.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독대를 하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긴장을 약간 넣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3년 전에도 내가 감기가 울렸고 지금도. 같은 스카프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 걸린 거예요. 진짜로. 네. 이럴수가. 제가 또 나오면 또 걸리시면 안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3년 곡에 있잖아. 이제는 안 걸려요. 자 우리 끝곡으로 드라마 미생의 OST. 한인정 씨의 내일 들려드리면서 강소라 씨와 인사할 건데요. 바로 내일 드라마. 내일입니다. 9시에요 여러분. 남이 될 수 있을까. 첫방 OTT에서 공개됩니다. T땡에서. 자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수목에 수목에 볼게요. 수요일 9시. 목요일 9시. 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나와주신 강소라 씨.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돌아간 자.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전해드린 경 plu구색. 남이 될 수 있을까. 1983 보택됩니다. edia. 감사합니다.